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얘 집에 가네? 응, 집에 도착했어요. 응, 응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축하해. 너무 귀여워. 웰컴 홈. 아빠는 이쁜게 만들어줬어. 와, 진짜 너무 이쁜데? 우와. 엄마 못 귀여워. 엄마가 너무 이쁜다. 엄마가 너무 이쁜다. 엄마가 너무 이쁜다. 집에 잘 왔어? 응, 고마워. 엄마가 너무 귀여워? 엄마가 너무 이쁜다. 엄마가 너무 이쁜다. 진짜 너무 귀여워. 엄마가 너무 귀여워. 아 이거 다 입으로 부느라고 턱 빠지는 줄 알았네요 오빠 이거는 다 해놨어? 그치? 이거 안전하지?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눕는 거예요 혹시나 우유 나올 수 있으니까 옆으로 흘릴 수 있게 배고플 수도 있어. 40밖에 안 먹었어? 로아야 이렇게 아는 거야? 배고픈 거야 봐봐, 입술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한 번 이렇게 들어야 입술이 이렇게 펄어야 돼 그리고 분뇨 먹을 때 이렇게 먹어야 돼 앉았어 여기 다리에다가 항상 애기 40도 분뇨는 90도 로아야 아빠 목소리야 누나 두꺼지 이렇게 남아있어 이건 좀 걸려 잘 먹네 약간 40밖에 안 먹어서 그래서 배고픈 거야 오빠 뭐 하는 거야? 로아 처음으로 트렁 시키는 거야 약간 좀 어스럽어 지금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로아야 넌 잘 때가 제일 이뻐 우리 오빠 처음에 병을 조금만 내려 이렇게 이렇게? 응 처음에 우리 애기 먹여주네 처음으로 밥 주네, 아빠가 잘 먹네 많이 먹어 졸린 것 같은데 또? 응 응 응 여기 혹시나 응 숨 두 번 있어 응 응 응 응 철학이 있어 철학이 있어 철학이 있구만 우리 오빠 우리 애기 첫 쪽쪽이 응 처음 쓰는 거야 응 계속 실패했는데 드디어 성공했어 응 오빠도 오신 귀여운 것 같아 오늘 집에 와서 처음 샤워하는 거예요 로아야 괜찮아 괜찮아 지금 씻는 거야 슈슈 괜찮아요 다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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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했어 이제 아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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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응 응 응 응 응 누나 조 idol 돌삭 Jama 자 또 죄을 그리 아빠 어디있어? 와 너무 크다 아빠 이게 뭐야 기스모 기스모 아빠 해보세요 아빠 아빠 아빠죠 이게 아빠지 엄마 어딨어? 나 여기 있는데 내 딸 잘했어 아직 눈 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얼굴 보여줘 얼굴 보여줘 봐봐 물어볼까? 로아야 다 쌌어? 더 있어야 돼? 엄청 맛있었어 와 장난 아니야 내가 막 사야했어 그런 것 같아 어 한국 더 나왔는데 오 나온다 그래 얼굴 표정 왜냐면 아직 안 울었잖아 얼굴 표정은 아직 안 울었잖아 얼굴 표정은 아직 안 울었잖아 기분 좋아요? 응? 응 상풍이 Dont은 relation 하루에 막을 닦은 멍뱅 나 멍뱅 아멘